다음은 우리의 코문신 한성래 민항하수님 무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무대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항하수님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시아 이제 우리 눈 불안고 내놓자 울지마요 울지마 복숭아에 부는 시장이야 상선에 두고 있는 장관이라는 소맥산에 가는 뿐이다 상선에 두고 있는 장관을 빌려야 한다 백두대가 사복에서 내버려 폭풍마다 캠져버리려 사복가 병강폭구 그 사연을 안아 울지마라 울지마라 열나봉의 빛나라 미물미에 비어있는 온이 빛이며 부인사의 빛나라 미물미에 비어있는 온이 빛나라 지옥